시민이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4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의왕씨가 착한 가게 신규 가입 사업장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매출액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따뜻한 마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마을 주민소통 공유 공간인 들락날락이 개소됐습니다 이제 마을의 회의, 모임, 교육 등의 장소 고민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어디로? 들락날락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교통편의를 위한 셔틀버스까지 제공 의왕씨 어르신분들 안심하고 접종하세요 한 달간 의왕씨의 소식을 신속하고 알차게 의왕 60초 뉴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